작년도 이제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를 1번부터 25가지 번호가 있지만 이 번호에 대한 넘버링은 제가 그 저희 강의 순서에 맞춰서 그 번호의 순서는 제 넘버링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번호 자체보다는 그 내용의 주안점을 두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네,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입니다. 화물관리인이 관세에 대한 체납이 있는 경우 화물관리인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세에 대한 체납이 있는 경우에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세법 시행령 187조 2에서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의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는 화물관리인이 관세법 175조에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 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해서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 및 화물관리 안전 관리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네 번째는 화물관리인 자체가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화물관리인이 지정 취소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에 대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의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나에서 마는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관 검사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풀어보셨습니까? 정답은 나번입니다. 나번을 보시면 세관장은 보세 화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세관 검사장에 화주를 가름하여 보관 책임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잘못된 표현일까요? 여기서는 세관 검사장이 아니라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정장치장에 화주를 가름하여 보관 책임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가 또 맞는 표현이고요. 지정하여야 한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로서 국가 예산의 범위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관장은 물품의 전부나 일부를 세관 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관 검사장은 관세법상 지정 보세 구역의 한 종류라는 것 세관 청사나 휴대폰 검사장이 세관 검사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표현에는 틀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나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정답은 라 번입니다. 여기서 틀린 표현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지정한다? 이게 아니죠? 이거는 관세법 197조 제3항에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세관장이 지정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합보세구역이라든지 지정장치장, 특허보세구역 이런 종류별로 이게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세관장이 특허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정 주체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요건이나 지정 절차에 대해서 그걸 누가 정하는 것인지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것인지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일부 수정을 해서 현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입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하니 숫자를 모두 더하면 이거는 뭐 4개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죠. 2번 지정장치장의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3번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은 라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허수수료도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네, 정답은 라 번인데요. 나머지는 맞는 표현인데요. 보세공장에 외국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보세공장을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해당 분기분의 특허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환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이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도 항상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니 올해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나 번입니다. 나머지는 결격사유가 맞는데요. 관세법 279조 양벌규정인데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벌을 받은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통고처벌을 이어가는 2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서조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나 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이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정답은 가번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인이 명의대여를 한 경우 동운영인이 특허받은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이란 말이 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의대여를 한 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운영하는 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든 특허보세구역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8번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의 의무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야적장에 야적대상이 아닌 화물을 장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야적장에 야적대상이 아닌 화물을 장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적장에 야적대상이 아닌 화물을 장치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구조와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럴 듯 하긴 하지만 야적대상이 아닌 화물을 야적장에 장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9번입니다.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운영인에 대한 행정제재로 맞는 것은? 정답은 마 번입니다. 가부터 다까지는 모두 다 주의처분 대상입니다. 그리고 장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뭐가 틀렸냐면 물품 반입 또는 이제 뭐 본세 건설이라든지 본세 판매, 전시 이런 이제 통틀어서 물품 반입 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물품 반입 등을 정지하는 것이지 물품 반출을 정지한다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 번입니다. 10번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운영인이 매년 2월 말 관할세 관장에게 보고해야 될 보세구역 운영 상황이 아닌 것은? 네 정답은 라 번입니다. 가, 나, 다, 마는 모두 보세창고 운영인이 매년 2월 말 세 관장에게 운영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 항목인데요. 라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가 틀린 내용입니다. 11번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용 보세창고 특허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마번인데요. 가부터 라까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마번은 뭐가 틀렸나? 보시면은요. 자본금 2억 원 이상의 법인 또는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나 건물이 2억 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보세창고 운영인의 자격요건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서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가용 보세창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가용 보세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자격요건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12번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와 야적 전용 보세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정답은 다번입니다. 다번은 어떤 내용이 틀렸냐면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는 컨테이너 적입 화물을 조작하는 화물 조작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것까지는 맞는 표현인데 CFS 면적은 물동량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틀린 표현이고요. 가에서 마, 다른 내용은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13번 단일 보세 공장의 특허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다번입니다. 두 개 이상의 공장이 세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세관별로 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인데요. 단일 보세 공장 특허 시에 세관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요. 통관 절차 관수와 세관 업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세관 기관과 협의해서 주공장 관할 세관에서 특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장 관할지 세관에서 특허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세관별로 각각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14번입니다. 보세 공장 특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정답은 다번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나요? 있죠? 두 개 이상의 공장이 세관을 관련된 경우에는 세관별로 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표현입니다. 15번, 보세 공장 보세 운송 특허 절차의 적용 해제 사유로 틀린 것은? 정답은 나번입니다. 운영인의 경고 처분을 받은 때에는 적용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반입 정지 처분 경고 처분이 아니라 물품 반입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적용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보세 공장에서 원 상태의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원재료가 아닌 것은? 장답 찾으셨습니까? 장답은 다번입니다. 이거는 강의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사용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러니까 계약 내용과 여기서도 표현이 틀렸죠. 계약 내용과 다른 원재료가 되고요. 다만 사용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사용 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은 안 되죠. 사용 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동일한 원재료, 그 다음에 포함한다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원상태로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원재료입니다. 17번, 보세 공장 원료 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라 번입니다. 자, 가는 사용 신고 전에 원료 가세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조된 물품 수입을 할 경우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의 원료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틀렸죠? 사용 신고를 하는 때, 수입 신고가 아니라 사용 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요. 나는요. 최근 1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에서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원료 가세 포관 신청,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틀린 표현은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료 가세 포관 적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은요. 원료 가세 적용 물품에 대해서 FTA를 받으려면 제품 수입 신고 시에 원산지 증명서 구비 여부 FTA 관세를 신고하며 사용 신고서 제출은 해야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마. 원료 가세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원료로 제조된 물품에 수입 신고 전까지 원료 가세 적용 신청을 이게 수입 신고 전까지가 아니라 사용 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세 공장의 원료 가세나 제품 가세에 관한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인데 보세 공장 원료 가세나 이런 것을 보면 사용 신고가 있고 수입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 신고 때에 과세 물건이 확정되냐 수입 신고 때에 확정이 되냐 이게 제품 가세, 원료 가세 달리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주의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보세 전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마원입니다. 자, 가해서라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 박람회 전남의 견본품 전시회 등 운영을 위해서 외국 물품을 장치 전시할 목적의 보세 구역이며 보세 전시장 내 사용 소비 행위가 금지된다는 표현이 틀렸죠? 가능하죠. 나, 보세 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 물품은 수입 신고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가 틀렸죠? 수입 신고 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틀렸는데요. 수입 신고 후가 아니라요.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 같지만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입 신고를 이때 했다고 하면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냐 수입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외국 물품에서 내국 물품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입 신고를 해놓고 세관장이 이를 수리라는 행위를 해야지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관장의 수리 행위 자체는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변경시키는 법적인 그 성격을 변경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지 수입 신고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고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사용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다, 보세 전시장에 전시된 외국 물품은 판매할 수 없나요? 있죠. 보세 전시장 특허 기관은 해당 박람회 등의 회기 기관으로 한다. 조금 아리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기 기관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관이 명확한 보세 전시장의 특허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마가 되겠습니다. 19번, 보세 건설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정답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라 번입니다.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 물품인 공사용 장비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입니다. 20번, 관세법에 근거하여 특허한 보세 구역이 아닌 것은? 정답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지정 면세점입니다. 나머지 가, 다, 라, 만은 관세법상의 보세 판매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지정 면세점은 뭐냐? 지정 면세점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규정된 면세점이 지정 면세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그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면세점차가 들어가 있지만 지정 면세점은 관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번, 보세 판매장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네, 정답은 가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죠. 나는 출국장 면세점은 국산 가전제품 중에 여행자의 휴대 반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던 인정 품목인 경우에는 쿠폰으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보세 판매장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미화 5,000달러가 맞죠. 현재로서는요. 6,0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가 보이는데 4,000달러가 틀렸는데요. 이것도 약간 법령이 추가 개정될 예정이긴 합니다. 구매한도 자체는 없애겠다고 지금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상으로는 규정은 미화 5,000달러가 맞고요. 6,000달러라는 틀린 표현이고 이것도 나중에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라, 보세 판매장 운영인이 물품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상관리하고 세관의 전자문서로 24시간 내에 전송해야 된다. 입사시간 너무 길죠. 출국해버리는데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세 판매장 운영인은 보세 판매장 물품을 전자상관리 방법에 판매할 수 있다. 이건 24시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된다. 22번 다음 보기에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은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5,000달러, 600달러 600달러는 현재 입국장, 우리 여행자들, 여행자 휴대폰, 면세 범위이기도 합니다. 600달러까지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구입해서 오더라도 면세이지만 600달러가 넘으면 600달러가 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죠. 그것처럼 보세 판매장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관세법 시행교치 69조 1항에 따라 69조의 4 1항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구매 한대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해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23번 보세 판매장의 특허 상실에 따른 재고 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네, 정답은 바번입니다.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재고 물품을 판매, 다른 보세 판매장의 양도, 외국으로 반출, 수입 통관 절차에 통관해야 하며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적한 보세 구역으로 이구한 물품을 운영인은 이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 판매장의 양도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은 때는 채화 절차, 채화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보세 판매장 운영고시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종합보세 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종합보세 사업장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 기간은 2년에 보인해서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세법 200조 제2항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물론 관세법이겠죠. 종합보세 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 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치 기간 2년 범위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고요. 장치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관세법 197조 제2항에 따른 보세 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는요.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종합보세 구역의 물품의 반입한 물품의 장치 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입하러 장치장 시설 요건 및 화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나번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인데요. 폐사원은 별도의 냉동, 냉장 시설의 반입 일자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된다. 이거에서 틀린 것은 구분 관리하는 건 맞는데요. 구분 보관하는 건 맞는데요. 반입 일자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요. BL별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BL은 뭔가요? 선화증권을 말하죠. 선화증권. 그래서 냉장 시설의 반입 일자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BL별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러 장치장도 매년 한 문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고시가, 하루 고시가 별도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